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12위에 이제 스네이크맨을 놔보겠습니다 스네이크맨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걸쳐놓겠습니다 스네이크맨 12위에 걸쳐놓을게요 자 12위에 걸쳐놓고요 분명히 6위권부터 12위권의 지각변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야 자 그리고요 11위 보겠습니다 11위 저는 칠무의 로우 보겠습니다 신로우 보겠습니다 외과의 로우 외과의 로우 SS에서 굉장히 많아요 어... SS에 굉장히 많아요 어... 자... 도플 뽑기 빨라 도플 뽑기 진짜 빨라 어... 이길 거야 얘들아 바뀔 건데 저는 여기다 우루지 줍니다 방어용이에요 절대 안 죽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루지를 10위에 랭크 하겠습니다 자... 공감되시나요? 아 카쿠는 아니야 흰수염도 아니지 카이도우 4명 팔게 상향을 그냥 빠져만 대시면 다 날라가는 거야 자 오늘 방송은 내가 봤을 때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보고 있어요 어... 에이스는 이제 좀 떡낙할 만하지 자... 우루지 모르니 얘들아 우루지가 얼른 야 우루지 SS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 어... 얘는 싸우는 캐릭터가 아니야 안 죽는 캐릭터야 죽지를 않아 그냥 어... 얘는 매기는 캐릭터가 아니야 어... 마젤란 근데 우루지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읍... 야 우루지 인정해야 돼 어... 우루지는 때리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빈밥이가 정확히 얘기했네 우루지는 불사조야 어... 절대 불사조야 어... 어 맞아 딱 맞네 마피아가 정확히 설명했다 반격을 조지고 센터 지키는 캐릭터가 마치 채치수 라이크 채치수 우루지 변덕규 같은 캐릭터지 오케이 응 자 이제 9위 올려보겠습니다 자 9위 올려볼건데요 9위에는 자 새로나온 신 미호크를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준성이 좋아해요 고맙다 자 뇌신애넬하고 시제평이 어떤가요 뇌신애넬은 사실은 12위권에는 못 뜨는데 나는 주변에 주는 효과들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뇌신애넬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자 신 미호크를 각타쿨이다 미호크는 더 아래다 신 미호크 다운이 너무 빠르다 어... 미호크가 한 8위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각타다 그래 그러면 각타쿨이 9위에 놓겠습니다 각타쿨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오케이 신 미호크가 신 각타보다 좋아요 인정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 보면서 어... 드레이크가 내가 봤을때 이번엔 못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치 자 신 미호크 8위 줍니다 자 신 미호크 8위 줍니다 8위 어... 아카이노요 아카이노는 절대 아니에요 자 각타쿠리가 각성 카타쿠리에요 초인 카타쿠리 우리는 이제 각성 카타쿠리 그래서 각타쿠리라고 불러요 요거 각타쿠리도 사실 내가 지었지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진짜 신조어 많이 만들어낸다 아 진짜 원바로 진짜 반다이 근데 나한테 내가 많은거 바라지 않아 내 궁극적인 목표는 원바로 광고 찍는건데 그러려면 내가 구독자 훨씬 많아야돼 얘들아 도와줘 자 여튼 7위 볼게요 7위 자 7위는 내가 봤을때 여기서는 CP0 루치가 이제 여기에 슬슬 나와야되는 타이밍인데 여기가 이제 카이도우를 봅니다 자 카이도우를 봅니다 카이도우 카이도우 저번에 너무 저평가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카이도우를 이제 요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라는게 자 제 생각입니다 카이도우는 이제 그래도 여러가지 막 이제 우리가 막 메달이랑 이런거 막 다 떼면서 하다보면은 카이도우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이제 좀 사이즈가 나오지 여기서 근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건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거 이제 불사보와 보아행콕에 대한 위치에요 불사보와 보아행콕에 대한 위치인데 일단은 불사보를 먼저 불사보와 보아행콕을 넣으면 음 그럼 불사보와 보아행콕 넣으면 불사보와 보아행콕을 5,6위에 놓고 각축을 다툰다면 아 블릿은 아냐 진유도 처음보네 진유 반가워요 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행콕이 위다 행콕이 이긴다 신행콕 좋더라 보아가 위다 와 행콕 진짜 어마어마해졌네 와 원래 우리가 항상 여기서 그렇게 봤잖아 그 불사보를 기준으로 초패케와 일반 좋은 사성 캐릭터가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어 조금 바뀌었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게 보아행콕이랑 불사보가 된거 같아 행콕을 4위로 올리는군요 그럼 자 불사보 그리고 보아행콕 신 보아행콕 그리고 레일리 홍복빅마음 이제 위로는 간단해져요 그리고 검은수염 신샹크스 자 일단은 요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돼요 판단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로브루치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7위에서 12위에서 밀어내려 밀어내고 이제 CP0 루치에 들어가야된다는거지 오케이? 이제 요거를 봐야돼 레일리보다 행콕이라고? 그정도야? 자 레일리보다 에이스는 이제 좀 밀립니다 여러분 에이스가 이제 설 곳이 없어요 자 레일리를 두 티어를 내려야된다 자 행콕 미쳤다 레일리는 스키질 스킬이지 기본 능력치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레일리 요즘 퇴물이다 전 나중에 에이스를 버립니다 루치를 어디로 넣을까요? 미호크를 없애고 로브루치가 들어가야된다 스네이크맨 12위에 이번에 턱걸이 했습니다 여러분 턱걸이 자 행콕 그다지 좋지 않다 레일리는 아직 위이지 않나 레일리가 퇴물이다 불사부가 그래도 아직은 행콕을 이기지 나도 그런 생각인데 맞아 빈밥 행콕 벌었어 레일리 저 믿읍십쇼 자 그건 아님 자 얘들아 CP0 루치가 어디에 들어가야될거라 보니 요 랭킹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랭크를 놓고 봤을 때 CP0 루치가 어디에 가야됩니까? 네 어디에 가야됩니까? 미호크 자리에 루치죠 7위 정도 7위에 그러면은 CP0 루치가 가면 누가 밀려내야 합니까? 어 8위에 가야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밀려내야 돼 스네이크맨이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야? 그러면은 스네이크맨이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니 얘들아? 아니면은 각타쿠리가 밀려나야 맞는 그림이니? 자 요걸 봐야돼 그게 제일 중요해 각타쿠리가 밀려나야되는게 맞는지 스네이크맨이 밀려나는게 맞는지 음 스네가 밀려나야된다 스네이크다 어 명왕의 아쿤 명왕이 공부하고갖고 로운은 아니야 로운 야 로운은 진짜 좋아 로우나 스네가 밀려나야된다 아 난 진짜 스네이크 나의 진짜 최애키였는데 근데 진짜 많이 이게 판세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게 진짜 원바로의 판도가 이번에 진짜 많이 바뀐거 같애 이거 진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걸? 우리가 이렇게 랭크 매겨준게 자 스네이크 맨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각타쿠리랑 시피젤을 루치 봤을때 너네들 생각은 없대 자 그럼 여기에 외과의 로우고 우루지 어 뭐 맞아 나도 스네이크 맨 버리기 싫어 왜냐면 내 하비2계정이랑 하비3계정에 스네이크 맨이 다 5성 이상이거든 오 역시 루치라는 얘기가 많구나 미호크를 빼고 루치가 올라가야 돼요 각타쿠리 그리고 빼는 시미호크 루치 다 잡아요 여기에 여기에 CP0 루치 루치 자 요렇게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됐어 어 전 60 시노크로 80 날 샹크스를 이겼습니다 저만 그런거에요 그럴 수도 있어 로우 공격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12위에 있는거야 자 은하수 반갑고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2의 잭이 받습니다 2의 잭이 받아요 지금 원바로 세계관에서 1위에서 12위까지 최강 캐릭터 순위를 매긴거야 오늘 진짜 따끈따끈하겠던 심보아앤콕과 그리고 심미호크를 넣어서 자 카이도우가 9위다 드레이크가 필요하다 미호크보다는 스네이크맨이다 저는 코라손 써요 하 난 코라손은 좀 애매하다 전 북에 CP065 CP065은 뭐야 심미호크 뺍시다 우루지가 그냥 누릅니다 심미호크는 별로에요 제발 들어주세요 2의 잭이 카이도우가 사보를 이기지 않을까요 오 진짜 조금만 애매하다 카이도우가 사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1등 신샹 빼고 골드로져 가죠 우리 몽군이가 어제 달째로 오지게 찍히더니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요 자 카이도우는 사보 못 이김 그치 왜냐면은 카이도우가 때릴 때가 많잖아 느려가지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히켓히켓 날려주면 그래도 아직은 불사보가 그래도 카이도우보다 우세하지 않나 아 코라손은 근데 12위 안에 들 캐릭터는 아니야 음 자 검수가 신샹 많이 이긴거 봤어요 그래도 신샹이 신샹이 압도적이야 압도적인건 아니고 그래도 신샹이 고랭큰이다 저는 정상전쟁 루피 아이 정상전쟁 루피는 아니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수보단 공비기 SS에서 구원자급이에요 그정도급 아닌거 같은데 해봐도 시미호크 좋습니다 우르지보다 좀비에요 때릴때마다 피흡 요정도까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직은 변동이 크진 않은거 같아서 아직 그리고 미호크가 검증된 캐릭터는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거 같아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비채널 아주 따끈따끈한 하비채널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러쉬 최강 캐릭터 탑12 순위까지 볼게요 자 12위 외과의 로우 자 그래서 룸쓰고 감마 나이프 쓰면 카운터 쇼크구나 자 쓰면은 제법 데미지 먹고 요 외과의 로우가 스네이크맨을 요번에 밀어냈습니다 자 11위 우루지입니다 우루지 자 우루지 SS리그에서요 방어용 캐릭터에요 가운데서 버티는 캐릭터에요 절대 죽지 않아요 검은수염이 크로우즈 오지게 때려도 절대 안 죽는 캐릭터가 바로 우루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우루지가 꼭 5성 이상 되야되요 네 그래서 방어력만 진짜 키워놓으면 우루지를 SS리그에서는 죽이기 힘들다 그래서 우루지만 가지고도 어 뒤 캐릭터 생각 안하고 한 게임을 돌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0위는 각타쿠리구요 그리고 9위는 요번에 뜬 신 미호크 제가 지금 100개 날린 신 미호크고 8위는 CP0 루치 유광권이 아주 기가맥히게 돌아가요 그리고 7위 저번에 떡락했었는데 카이도우는 그래도 카이도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이도우 7위 주고요 자 히켄히켄 불사보 이번에 정상결전 에이스가 타노스 핑거스냅으로 증발했어요 그래서 6위는 불사보 삼형제의 자존심은 불사보가 지킵니다 그리고 5위는 신 보아인콕 검수 신샹 잡는데 아주 킬러입니다 킬러 자 킬러 뛰어요 자 킬러 뛰고요 4위는 여전한 레일리 그리고 3위는 공복삑마 2위는 여전한 검수염 자 그리고 1위는 신샹크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아직도 그래 게임을 시작하잖아 우리팀의 검수와 신샹이 몇 명인가 상대팀이 검수와 신샹이 몇 명인가 요걸 먼저 계산하고 시작을 해버려 어 그렇기 때문에 신샹과 검수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절대적이다 자 라고 볼 수 있겠고 엠 흥 명 흥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